정영돈이 결혼 15년 만에 처음으로 결혼 생활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이는 정영돈이 기러기 아빠로 지내고 있음이 알려지자 부부를 둘러싼 불화설에 대한 가짜 뉴스와 억측, 오해, 루머가 마치 사실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이는 정영돈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시작하며 이때부터 설거지로는 퐁퐁남에 대한 예시로 개그맨 정영돈 부부를 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거지로는 남편을 돈 벌어오는 기계, ATM으로 취급하며 가족으로서 대우해주지 않는 사회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때부터 네티즌들이 정영돈의 건강이 점점 망가지고 있는 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아내 한유라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조해 과거 이들 부부에 관한 기사 제목들도 자극적으로 착성되었기 때문인데요. 한유라가 실제 올린 인스타 내용은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서 좋았다는 그냥 정상적인 내용이었지만 기자들은 한유라가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마다 독박유가 제목 붙여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팩트체크도 안 된 내용을 사실인 마냥 한유라만 욕을 먹었고 정영돈은 졸지에 퐁퐁남이 된 것인데요. 이런 근거 없는 내용이 몇 년 동안 돌고 있었지만 정영돈은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런 와중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이 돌고 있어 드디어 입을 연 것입니다. 정영돈은 아내인 한유라와 쌍둥이 딸을 하와이로 보내고 한국에서 기록이 아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악플이 쏟아지며 정영돈이 아내인 한유라의 유튜브 채널의 영상의 댓글을 통해 이런 논란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아내 한유라도 정영돈의 댓글에 태댓글을 달기도 하였는데요. 평소 한유라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11일 정영돈의 아내 한유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승무원 친구가 뉴욕까지 따라오더니 예쁜 가족사진 많이 찍어주고 다시 일하러 갔다. 넌 정말 최고야라는 글과 함께 정영돈 쌍둥이 두 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 정영돈의 기러기 아빠 생활에 걱정이라는 가면으로 애꿎은 정영돈을 들먹이면서 정영돈의 아내와 더 나아가 아이들까지 비난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런 악플들을 이들 부부의 딸들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내 한유라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아빠 없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이 캐제됐는데요. 영상에는 정영돈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담겼는데요. 딸들도 함께 나오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딸 유아가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엑스자를 그리며 악플 쓰지 말아달라고 하자 한유라가 놀랐는데요. 이에 한유라는 유아가 본 것 중에 제일 마음 아팠던 거 있었어? 라고 묻자 유아는 이혼하라고 악렬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유라는 자막을 통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고 평소 남편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전하며 딸들에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라고 위로했고 이에 유아는 카메라를 향해 좋은 말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유라는 오히려 이번 기회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헤쳐가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영상에도 역시 일부 네티즌은 딸이 입고 나온 겐조 티셔츠를 입었다고 뭐라고 하는 이들도 있더군요. 참 한심합니다. 과거 무한도전을 보셨다면 정영돈에 대해 조금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무한도전을 하차한 이유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컸던 건 정영돈 정신건강 때문에 하와이 내려갔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치료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정영돈의 찐팬으로 보이는 한 팬은 형돈이 팬이라 아내분 인스타 1년 넘게 팔로우 중이라고 말하며 팔로우 초기에는 돈이 일상이 매일 올라오는 거 신기해 캡처해 놓았지만 매일 올라오니깐 나중엔 그러려니 할 수준까지 왔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들 부부를 보고 느낀 점 두 가지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영돈이 하와이에서 거주하는 날이 정말 많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영돈이 한국에 있을 때는 부부가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달고 산다는 점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정영돈과 관련된 글 올라올 때마다 느낀 게 사람들이 정영돈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정영돈이 불행하길 바라는 건지 구별이 안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한유라의 일상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정영돈은 직접 댓글을 달며 기러기 아빠 생활, 가짜 뉴스 및 억측 악플, 루머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날 정영돈은 개그맨이자 사랑하는 우리 유삼수유라유 주요아의 남편이자 아빠 정영돈입니다. 라며 데뷔 23년 만에 댓글 남겨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다며 먼저 저희 가정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일이 해명해야 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살짝 글 남기고 간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아내가 잘 때 몰래 글 남기는 거여서 괜히 왜 일 키우냐고 혼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먼저 저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다며 왜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댓글 쓰신 분들 보니까 제 몸과 마음이 안 좋다는 등 의견이 많던데 저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아니고 나름 몸도 마음도 여는 40대 중반답다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잘 살고 있다. 보통의 다른 가정처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너무 걱정 안으셔도 된다. 자식이 없을 땐 몰랐는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 아무래도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아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아빠가 뭐 하는지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게도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글도 보게 되면 아직 성장 중인 아이들의 마음에 흉도 좀 치고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누구보다도 저희 가족의 중심이고 든든한 저의 지원군이다. 이와 관련돼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글이 될 것 같다며 누군가와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곧 틀림을 의미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겠다. 응원과 관심 주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영돈이 댓글을 달자 이에 아내 한유라도 댓글을 달아 의견을 포탰는데요. 자고 일어나니 남편의 댓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든다. 남편과 살지 않는 이유는 100% 남편의 결정이었다며 남편이 한창 힘들었을 시절 남편은 늘 유학을 떠나고 싶어 했고 저는 그때부터 매번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아이들의 유학을 제안했다. 그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함께가 아닌 우리 셋만 가는 게 어떻냐는 제안에 당황했다며 모두가 떠나는 유학은 현실상 힘들지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아빠가 능력이 조금이라도 될 때 자신이 느끼고 싶었던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시켜주고 싶었다고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남편의 정신적 건강이 많이 좋아진 시점이었고 우리 부부의 관계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저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댓글 중에 유튜브도 마음대로 개설했으니 악플다는 것도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더라. 맞는 말이라고 본다면서도 아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댓글들은 삭제하고 싶었지만 악플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그대로 두려고 한다. 그분들이 자신의 댓글을 나중에라도 다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영도는 몸상태로 인해 한동안 모든 방송을 잠시 내려놓고 활동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처자식이 있기에 계속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는 살아야 하니 방송을 이어서 할 수밖에 없었겠죠. 방송에서 기러기 아빠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저런 말들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들은 정영돈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러기 남편은 무조건 불행해야 하고 부인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어야 한다는 자기들만의 신념 때문에 걱정하는 척하면서 불행해지길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왜 남의 집 가정사에 머그리들 관심이 많고 왜 다 아는 것 마냥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모두 잘 살고 있으니 악플 쓰는 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